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1월 29일에 경찰, 폐경, 초방관 등 공무원이 되려면 남녀 모두 군 복무를 완료해야 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이 대표는 이러한 공약이 인구 감소로 병력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2030년부터 해당 분야의 공무원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군 복무를 이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한 성별만이 부담하던 병력을 둘 다 부담하도록 하여 공평성을 강조하고자 한 조치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지정학적 위협도 심각하지만 병력 수급의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상비병력은 약 48만 명 수준입니다. 불과 15년 만에 65만에 달하는 상비병력을 보유했던 것에 비하면 매우 빠른 속도로 강소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 개혁신당은 표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미래를 대비해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여성 신규 공무원 병력 의무화를 제안합니다. 헌법 제39조 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시민의 절반가량 즉 한쪽 성별만 부담했던 병력을 나머지 절반이 조금씩 더 부담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성 공무원 의무제에 대해서는 여성 징병제가 아닌 사병자원입대 즉 여성 희망공무제 로 진행할 계획이며 이 대표는 한 언론 매체의 인터뷰에서 여성 징병에는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은 남녀간 형평문제에 있어서 여자를 군대에 보낸다? 결국 어떤 여자는 군대도 가고 애도 낳는 상황이 생겨버려요. 라면서 군필자에 대한 보상과 처우개선, 병력의 합리적 감축 등이 먼저 논의되어야지요. 라며 여성 징병제에는 반대 의사를 표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은 대통령, 국회의원 출마 못하게 해라. 사람들 되게 똑똑해졌다. 젠더 갈라치기 이제 안 넘어가네. 4대 의무를 모두 이행한 사람에게만 국회의원, 대통령, 공무원 될 수 있는 자격을 줘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벤트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려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경제 뉴스, AI 산업 관련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배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지난 10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서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론성 내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전쟁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전쟁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흥구석이라는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요.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0월 초에 문자로 흥구석위를 소개시켜드리고, 실제로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AI 산업입니다. AI 산업은 아시다시피 우리 삶에서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고,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대기업들도 AI 산업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 뉴스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2024년 주식시장에서의 주도 테마로 미친듯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 그 중에서도 가장 기술력이 있는, 그래서 가장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인지,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냐면, 지난번과 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대기업과 맞물려, 앞으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대장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주식으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AI 종목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8109-2058번으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 것처럼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아무 대가 없이 무료로 주식 종목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0108109-2058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의 구독 좋아요 하나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마무리하면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늘 행운이 깃들길 기원하겠습니다.